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과 여파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시에서는 관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기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관내 기업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기업 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신고센터는 기업지원과와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설치됐으며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도 운영을 협조 요청한 상태입니다. 안양시는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등의 재정적 지원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제도 개선 지원책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안양시는 피해 기업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각종 위기 속에서 관내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